입니다. 4. 4. 5. 5. 5. 5. 아니. 회사 다니려고 했는데 2, 3년이 나왔는데 잠깐 헤어지려고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치료랑 관련된 건데 안 될 거야.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 만큼 쪽에 이만큼을 못해 아 아 그 신나신경만의 인생을 어떻게 해? 지선이가 부러워 나는 희생이 최가장님이 남다던가 남다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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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선이는 나보다 원래 이게 더 잘하니까. 원래 그냥 잘하니까. 오빠는 몰라. 개인장이랑 저희가 제일 아래서. 나는 어머 질장은 또 안 그래.